안녕하세요. HLB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그젝스, HLB 자회사 이뮤노밍 테라피틱스의 1천만 달러 투자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. 이그젝스 일단 주가를 먼저 보면 이렇게 4월 17일에 16% 고가를 찍고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쭈루루룩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투자자를 보면 이그젝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,400억입니다. 그래서 장대양봉은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었다. 특히 그 중에 외국인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개인은 여기서 사고서 여기서 다 팔았죠. 그 다음에 뉴스 기사는 4월 20일에 나왔지만 여기 4월 17일 이그젝스의 공시를 보면 이뮤노밍 테라피틱스가 이미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대표는 윌리엄 헐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윌리엄 헐 바이오 의약품 개발로 4월 17일에 이미 공시가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뉴스 기사는 뒷북을 친 거죠. 오늘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현금 취득을 해서 제3자 배정으로 이그젝스가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이뮤노밍을 사겠죠.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HLB가 50% 이상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었잖아요. 그러면은 이그젝스는 과연 얼마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가를 한번 보니까 취득 후 소유 주식수 및 지분 비율을 보니까 7.6%입니다. 이거는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HLB와 이그젝스가 조금 서로 아는 사이 둘이 아는 사이라가지고 같이 지분을 취득하는 건가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알바끼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엘리바 사례를 보면은 HLB가 결국에는 엘리바가 잘 되니까 100% 지분을 임수를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뮤노밍도 만약에 잘 될 경우에는 HLB가 취득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. 100% 그때 사실상 엘리바는 그 주주들이랑 다 HLB 거의 한가족이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설득이 쉬웠는데 이그젝스는 만약에 HLB랑 친하지 않고 알바끼를 하려고 했다면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서 이 지분을 가져와야 되겠죠.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. 또 세 번째는 그냥 이뮤노무기 좋아 보여서 샀다. 뭐 HLB가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고 그냥 나는 지분을 취득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겠네요. 첫 번째는 동업자 관점에서 좋은 것 같으니까 나도 같이 해보자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바끼. 세 번째는 그냥 나도 바이오 하고 싶은데 찾아보니까 이뮤노무기 있었다.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그젝스의 사업보고사 같은 데 들어가서 주주현황. 이런 거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최대주주가 J&J인베스트먼트에서 이런 사람들이 HLB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샅샅이 뒤져다 보면은 또 여기 보면은 최대주주 변경네요. 또 뭔가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을 보니까 기사 자체도 이그젝스가 이뮤노믹을 투자를 했다가 아니라 HLB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 있죠.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이래야 기자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가 이그젝스인데 이 회사가 HLB 자회사 1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아직 지분치득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자회사라고 언급을 완전히 해버렸네요.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거죠. 이그젝스는 이제 1,400억인데 대략 100억 정도인가 시총의 한 10%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뮤노믹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200만주를 취득하고 7% 그다음에 취득 예정 23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 이그젝스도 이제 바이오 회사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고 2월에 HLB가 38% 지분 아직 50%가 넘진 않았죠. 그다음에 이제 유나이티드 기술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뭐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.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내용들과 플러스 알파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기사는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저의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이그젝스가 HLB의 꿀을 좀 빨아보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1,400억 원이니까 HLB에 비해서는 그 엄청나게 이제 덩치가 작습니다.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뭐 이그젝스가 아니라 뭐 시총 뭐 한 10조짜리 다른 바이오 회사가 이뮤노믹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자들이 또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겠죠. 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글로벌 제약회사가 이뮤노믹을 샀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. 근데 HLB는 벌써 지분 38% 취득했으니까 그 회사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잖아요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이그젝스는 아까 봤듯이 요거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였는데 바이오 쪽은 관련이 없고 이번에 그 질병 관련해서 좀 수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HLB랑 이그젝스랑 뭔가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찾는 대로 찾아지는 대로 뭐가 있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HLB 홈페이지 오랜만에 들어와도 그 3월 25일, 4월 10일, 3월 13일 한 일주일간은 별다른 뉴스 같은 게 없죠. 홈페이지에도 그 다음에 이제 원유 ETN이 이번 주부터 또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네요. 이거 진짜 완전 비트코인 느낌이 나죠. 그 개미들이 다 몰려가고 정부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계속 또 막으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게 비트코인때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거의 뭐 사실상 장중에는 천하제일 단타대회죠. 그래서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없지만은 한 번만 사본 사람은 없다. 거의 그렇고 물량은 0, 총알 땡기는 증권사. 그래서 LP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 괴리올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LP가 가격 올려줄 거라 기대하고서 또 들어가 볼 수도 있겠죠.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. 그 다음에 요즘 개미들 무서운 이유가 이겁니다. 수천만 줄을 상장을 했는데도 거의 사실 하루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싹쓸이 하거든요. 그래서 발행한도를 늘렸습니다.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두 회사로 모두 1조였는데 삼성은 4조 그 다음에 아 신한이 4조 삼성이 2조로 발행한도를 늘렸습니다. 그러니까 4배, 2배 더 많게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이 괴리올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LP 물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은 20일 2조 원 약 2억 주 수천만 주 아니라 2억 주에 이태물량 공시하고 다음날 21일 내일이죠. 신한은 거래가 재개되고요. 그 다음에 삼성은 1조 원 아까 얘는 4조 얘는 2조까지 늘렸다고 했잖아요. 더 적은 2조 원이 22일 추가 상장을 하게 논의가 일단 중이고 2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련해서 약간 팁을 드리면은 초반에 들어가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그 거래 형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LP가 갑자기 그냥 확 밀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날짜를 기억해 두시고 신한은 21일 거래 제개됐다고 곧장 들어갔다가는 진짜 피동쌉니다. 이거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도 23일에 거래 재개됐다고 그냥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. 물론 이제 거래가 재개될 때 괴리율이 맞춰져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괴리율을 항상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는 LP가 있기 때문에 또 개미가 이기면은 뭐 상관없겠지만은 이번에는 물량이 전번보다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그 V자 반등 없다 급증하는 미 공매도 기사가 나왔습니다. 4월 20일날로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공매도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빠르게 너무 큰 폴 올랐다고 판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달이라고 한다면은 4월달이죠. 4월달 공매도는 전달보다 27% 늘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2016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카니발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던 그 다음에 이런데 여행 종목에 집중된 공매도를 쳐도 많이 올랐다고 치는 게 아니라 진짜 떨어질 만한 그런 종목들에 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고 아니면 이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상승을 했나요?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배드뱅크 이게 펀드 횟수를 높일까라는 기사입니다. 이건 뭐냐면은 여기 라임 자산운영 사무펀드 이게 이제 환매가 중단이 됐었잖아요. 그런데 이거 펀드를 넘겨받아서 수습하는 게 바로 배드뱅크입니다. 이름 자체가 조금 그런데 이제 라임한테 맡기지 못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라임 부시 펀드는 우리가 배드뱅크 가져가서 우리가 잘 처리를 하겠다. 수습을 하겠다. 너네는 이제 못 믿겠으니까 우리한테 넘겨라 해서 이관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라임이 보유했던 매장인들은 라임 리스트가 언급돼서 주식이 다 많이 하락을 해서 현금화하기 좀 어렵다고 하네요.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.